정례회 중 카타르 월드컵을 보러 간다고 사라져 무리를 빚은 민주당 최규 대전 서구의원에게 출석 정지 20일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대전 서구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최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비공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적 의원 20명 가운데 최 의원을 뺀 19명 중 찬성 11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출석 정지 20일 징계를 원한 대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 회기가 열리지 않아 출석 정지 20일 징계가 사실상 무의미한데다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의정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입니다.